한국치요요가협회장 메디올 PT 아카데미 위원장 그리고 제주 밸런싱 요가인 필라테스 대표 최통령 오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살이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찐다 그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안 먹으면 당장 배고파지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안 먹으면 살 빠져요 그럴 거예요 그죠 안 먹으면 살 빠질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살 빠지면 날씬해질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럼 안 먹었을 때 정말 살 빠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먹으면 딱 두 가지 답밖에 안 나와요 첫째 끝까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끝까지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죽을 때까지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가다가다가 먹어야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 그때는 진짜 허겁지겁 먹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량 이상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된다 지방으로 축적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즉 안 먹으면 배고파지고 살 빠지고 날씬해지는 게 순간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죽든지 아니면 살 찌든지 두 가지밖에 나올 수 없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안 먹으려고 버티지 마세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식단 관리 예를 하나 들었어요 2020년 아시아 피트니스 콘테스트에서 비키니 부문 1위를 한 최공공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대회 4개월의 준비기간을 잡았다 한 끼에 계란 흰자 5달 한입고구마 오렌지 반쪽 이렇게 해서 새끼를 새끼 식사를 했다 2배는 하루 전과 그리고 영양제를 챙겨 먹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1도 만도 대단히 힘든데 오전과 오후 근력 및 우산소 운동을 같이 2시간 1시간씩 했다고 말한다 대회 2주 전에는 한 끼에 계란 흰자 5개를 먹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걸 새끼를 깨웠다고 말한다 대회 5일 전에는 뭘? 물까지 딱 제한을 입었다고 일반 다이어트보다 훨씬 고강도의 식당이 어떻든 이렇게 해서 결국에 2020 아시아 피트니스 콘테스트 비키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선수가 하는 거예요 선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단 대회 몇 개월을 남겨두고 준비를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쫙 빼서 대회 날에 맞춰서 진행을 하죠 대회에서 입상을 하든 입상을 못하든 그 다음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풀어놓죠 막 먹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같이 따라해야 됩니까? 정말로 보면 다이어트 식단이요 닭가슴살, 샐러드, 삶은 계란, 고구마 말리기, 치즈칩,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현미밥, 쌈야채 이런 것들로만 먹고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몰라요 정말로 딱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살을 때에서 몸을 만들고 그때 끝나고 난 다음 마음껏 불리고 이럴 거라면 이거 가능하겠죠 평생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다이어트 광고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 보조제 꼭 필요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식욕 억제제에요 둘째가 탄수화물 억제라고 했는데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변환하는 걸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배변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이어트 보조제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보면 의학할림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 중독 위험성 인지율 25.5% 불과라고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의학할림원에서 저사해 본 결과 이 식욕 억제제 거의 의료용 마약류거든요 이게 결국 중독 위험성이 있고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이걸 알고 복용하는 사람이 22.5% 모르고 하는 사람이 80%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을 때는 정말로 식욕 안 땡기는 것 같아요 내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데 딱 끊고 나면 바로 부풀어오르죠 그리고 식습관까지 완전히 망가져요 이거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변란되는 과정을 제한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거 상분은 보면 수용성 가르치냐 캄보지아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를 하면 1차 에너지원인 포도당, 탄수화물 포도당이 소화돼서 어디에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소장에서 흡수돼서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가요 간에 가면 간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혈관으로 바로 쏴줍니다 혈관에서 혈관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식사 후에 혈관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진득진득해져 버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요? 신장으로 가요 신장으로 가서 찌꺼기를 걸러내죠 걸러내면 그게 방광으로 가서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포도당이기 때문에 당이잖아요 달잖아요 그래서 그 소변이 단 오줌이라고 해가지고 당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혈관 속에 식사 후에 혈관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고 그 많아진 포도당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뭘 혈관 밖으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작용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혈관에서 혈관 밖으로 지금 인여 포도당을 내보내는데 내보내면 이게 몸 안에 혈관 밖에 아무네라 가는 게 아니라 간과 근육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과 근육에 가서 임시 저장됐다가 이것이 우리가 식사가 끝나고 혈관 속에 남아있던 포도당을 글리코스를 다 써버리고 나면 그래서 모자라면 바로 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성분을 글리코스 포도당으로 바꾸면서 다시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해서 식사를 과하게 했어요 정상량 이상을 먹었어요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도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많아진 포도당 다 빼서 혈관 밖으로 내보낼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간과 근육에 가서 저장되려고 갔는데 간과 근육에 저장하다 남았단 말이에요 남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버려버리면 우리가 살 질 일이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문제는 일단 들어온 에너지원에 대해 가지고 몸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원에 대해 가지고 절대로 밖에 내보내면 안 돼 그걸 저장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포도당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간과 근육은 꽉 차버렸어 그럼 포도당은 남아있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지도 못해 그때 이걸 바꿔서 뭘로 아무데나 저장할 수 있는 성분으로 바꿔서 그게 뭐? 그게 지방이잖아요 지방으로 바꿔서 어디로 보내? 그런데 몸에 구석구석으로 보내서 저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임시 저장이 아니라 어쩌면 영구 저장이 가까운 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차단시키는 것 아까 말한 수용성 가르신냐 캄보지아 추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차단시키면 어디 보관할 수 없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밖으로 내보내려니까 어떤 방식으로? 뭐 설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내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 먹다 보면 자꾸 설사도 하고 장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느낌이 안 좋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거 계속 먹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먹으면 분명히 빠지는 거 틀림없이 빠질 거예요 빠질 텐데 장기적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중에는 다시 쪄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건 할 수 있는데 꾸준히 내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변활동 원활 여기서는 알루에 전입 추출물 분말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차증자피도 있고 뭐 저도 살 많이 쪘을 때 있고 그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 해서 감입차 이런 것들 먹어봤어요 일시적으로 변이 참 잘 나오고 시원하고 일시적으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결국엔 며칠 지나다 보면 이게 안 들어 먹고 나면 굉장히 배도 아프고 쑤시고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불편하기만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든 이 보조제라고 하는 게 꾸준히 우리 몸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용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거라면 괜찮은데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금방 요요까지 겹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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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